단풍이 아주 제대로 둔 이 동네를 한번 봅니다.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었네요. 눈산도 보이죠? 눈산을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로 가겠습니다. 꼬맹이들한테 차를 주고 우리 차로 이제 바꿔서 타고 오늘 또 오후에는 또 좋은 예쁜 단풍 구경을 지금 이제 사실 겨울인데요. 여기는 한국의 가을처럼 단풍이. 아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일 교회 간다고 수영이까지도 이제 옷 입고 사람 이제 해가 나네요. 호두티 입고 그렇게 가는 걸 또 찍어 갖고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. 예. 우리는 이제 저기 칼리메사 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이쁜 경치들을 한번 가겠습니다. 네. 여러분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침 왔길래 상황이 우 Shank 50일 되는 걸 찍었고 가니까 좋네요. 그동안 안찍고 살았는데 전부 감기 때문에 한 두세주일 힘들었었는데 다들 잘 이겨내서 감사하네요. 애들도 이제 방학했고 한 두주일 또 집에서 신나게 눈도 보러 다니고 그러겠죠. 날씨가 어젠간이 춥지 않으니까 햇볕도 나고 한 바퀴씩 불면 좋아하겠네. 저 핑크빛 열매들이 뭔지 아주 예쁘네요. 핑크빛 열매들이 예뻐요. 이게 무슨 열매 같은데 열매가 남아있어.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가 남아있어. 그동안 애들 등화교시키시느라고 애쓰셨네. 마른 기침이 좀 하긴 하지만 잘 이겨내줘서 고맙습니다. 다 이겨내고 교육하는 시간이 너무 좋네요. 이쪽 로컬길로 가보면 이번에 저 라키나라고 모텔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 동네가 이 모텔 이용하면서 산 저 뒤에 보이는 저기 눈산 배경으로 볼 만한 곳들이 좀 그쪽으로 들어가면 드라이브 할 만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산 밑에는 물 흐르고 그쪽에 집들이 굉장히 많던데 처음에 우리가 이쪽 동네 오기 전에 한번 그 산에 가본 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안 가봤는데 여기 입구 유카이파 입구에 저렇게 모텔이 사는 거 보면 북영 왔다가 지내고 이런 게 또 있더라구요.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기가 리보우캐년인데 밤에는 아주 화려합니다. 할로위때는 저 호박이 호박을 제거하지 않았구나. 아이스스케이트 링크까지 만들어 놨네. 놀게 하려고 1년에 한 1년에 할로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그 세 번에 양쪽 한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월까지도 가나 모르겠네. 아이스스케이트 링크가 있으면 그게 있을 때까지 이용하겠네. 그리고 그냥 1년을 저거 하나 갖고서 사는 곳이에요. 이렇게 가서 저쪽 끝쯤에 한 5,6병 가면 교회가 나옵니다. 여기 교회 길이 참 예뻐요. 하늘길이 갈림회사 다 왔대요. 차들이 많네.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. 여기가 다 비어있잖아. 올해 여기 감이 매년 감이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올해는 감이 저기 조금 몇 개 걸린 것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교회에 갑시다. 한번 교회에 왔어요. 우리 딸네 집에서는 한 7,8분? 딸네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7,8분? 우리는 반대쪽에서 7,8분? 우리는 반대쪽에서 7,8분? 얘네는 육하이팟쪽에서 7,8분? 그러네요.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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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끝나고. 이렇게 왔습니다. 딸땐 애들이 나와서 막 놀고 그러던데. 오늘은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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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너무 주렁주렁. 할머니가 매달린 것처럼 매달리 있네. 자. 또 교회에 왔어요. 감이 안 열린 대신 저 메몬이 많이 열려있네요. 자. 오면서 끄세요. 당신이. 아아악.